자 녹화를 시작하구요 자 여러분들 신직업관리육성 3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케인은 600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좀 하드루시드 도전해보고 도저보기 만들기 방송을 좀 해볼거거든요 자 하드루시드 나가보겠습니다 근데 하드가 이게 될라나? 노말루시드는 어제 잡았거든요 도전 네 감사합니다 띡장 화이팅 야 밥 왔다 X됐다 부정 어? 오케오케 밥 왔어요 아 소환수 못봤어 아 소환수 소환수 야 소환수 왜이렇게 빨라 야 소환수 왜이렇게 빨라 요시 1페이지는 오래살면 안되면 루시드네 운명 아 빠른거 나왔네 아씨 어차피 밥먹으면 노을 돌아오거든요 아 하도레씨도 격파 보여주고 싶은데 리레3이라도 끼자고? 3렘 얼만데? 잠깐만! 이걸 왜 사? 종로가! 리레3렘이 얼마에요 여러분? 20억 자 웹폰 4렘 대신 리레3렘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체 왜 20억을 그대로 와 이거 내빼기 사령된다 리레3쓸바인 웹폼 사과가 센데요 킬킬 아니 리레3렘이 더 세다며 아니 아까 리레3렘이 더 세다며 3렘이 더 세다며 3렘이 더 세다며 아이씨이 아 돈 벌었네 진짜 안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합시다 아 칼리 보조무기 에디030 만들겠다고 존나 많이 모아둔 거 있는데 그거를 큐브 맛만 보는 거 어때요 그것부터 하고 오자 하드루시드를 잡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해치워야 되긴 해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면 내가 미라클 타임 때 이렇게 많이 만들어놨어요 이게 문제야 존나 많아 쌍래전이 자 에디 큐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에디030 버조 야 솔직히 말해서 이거 9개나 021퍼 띄우기 전에 030퍼 하나 다 나오겠지? 야 설큐브 100만원으로 에디021 한 번도 안 나왔다 족버그다 안 해 다 팔아줘 하드루시드 뒤졌다 에디030퍼 가져왔다 넌 뒤졌다 자 칼리 3팩업 했습니다 윗잠 033 에디030 보조무기를 가지고 왔어요 하드루시드 복수전 갑니다 넌 뒤졌다 자 긴버프 올리고 들어갑니다 입장 입장 하드모드입니다 버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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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버 워 내 두다 초초 아 시바 안녕히 계세요 띠발로만 이건 좀 여깍데? 좀만 더 집중합시다 이제 죽지 않는다는 마인드로 어 소환술 못 봤어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재트라이 하겠습니다 굴렘 소환수 굴렘 소환수 개새끼 아니 기습공개 뭐야 야아 소환수 오케이 침착하게 소환수 보고 이렇게 그렇지 히야 엉 굴렘 그래도 칠대카 1패 나쁘지 않네요 나쁘지 않았죠 그쵸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디있냐 으아아아악 어 저 아 씨 저거보다 아이 소환수가 보여야 피하지 이 씨 이씨 잘 들어갔다 나이스 일단 우리가 지금 중요한건 3패가 되냐 안되냐 자 이제 금길 볼겁니다 하두르시드 클리어 이게 희열이구만 자 신직업 칼리 하두르시드 복수 성공했습니다 자 몽벨까지 먹어주고요 아 이게 연습모드구나 와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일단 하두르시드 격파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데미안은 2일차 때 격파를 했는데 노블 남은 김에 데미안 찐모드 빠르게 순삭 좀 시킬게요 일단 템은 먹어야지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템 대충 마신건 아니에요 좋게 맞췄어요 결정석 안 먹었다고요? 왜 기타창이 없을까? 아하스럽네요 우리 일단은 여러분들 지금 신직업 칼리 오늘 하두르시드 복수에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226 찍으면 치트키 가능하거든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성장에 비약 선택권 있죠 200부터 229까지가 있는데 요걸로 230까지 스킵하는게 맞는거 같아요 얘가 경험치를 주는 애인데 경험치 좀 치트키 쓰고요 22.4% 26% 자 그러면 지금 30%가 됐거든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230 찍고 칼리 3일차 마무리 짓고요 칼리 220 자체보상은 썼나요? 220 자체보상? 안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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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풀 퍼펙트 보여드립니다. 안 튕기고 풀 그레이트 보여드립니다. 일부러 그레이트만 맞추고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 300일까지 찍는다고 그랬죠?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 3,230. 하하하하. 레벨! 짠! 치트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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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모래스! 날먹 존나 행복하다. 자, 신직업 관리 하드 루시들까지 잡아봤고요. 보조무기 에디 030까지 오늘 착용을 했습니다. 스펙을 많이 올렸고, 230레벨에서 녹화를 종료합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